안녕하세요. 식사 1년, 자취 1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다라입니다. 자취 1달차가 되어가는 찐이입니다. 자취우리 마스터 룡룡. 기숙사 전문가 호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자취 대 기숙사. 기숙사 대 자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룡룡씨 자신 있으세요? 저는 뭐 언제든 오토콜이죠. 기숙사의 장점은 첫 번째 통금. 근데 애들이 이걸 다 단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이걸 왜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애들끼리 다 같이 술을 마시잖아요. 술을 마시기 싫을 때 얘들아 나 통금이 있어서 이쪽으로 일찍 들어가야 돼. 아 이용하는 수단으로 도망가는. 네 약간. 두 번째 친구들. 왜 친구들이라면 같은 꽉끼리는 방을 묶어주거든요. 막 애들끼리 모여서 품목도 하고 물리도 만들면 개강하고 나서 혼자 다닐 일은 일단 없죠. 그 기숙사에서 말한 장점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더 큰 장점 아닐까요? 친구들? 와서 편하게 자고 편하게 놀고 먹고 있다가 통금? 그런 거 저희는 없는데요. PC방? 새벽에 놀고 술? 밤 늦게까지 먹고 잠? 자고 싶을 때 자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무엇보다 밤에 나갈 수 있으면 야간 알바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생활에 자유로움이 더 생기는 거죠. 또 기숙사의 단점은 점호가 있으니까 그때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점호를 해야 돼요. 얼굴을 비추고 아 네 저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생활의 약간 단점이구나. 점호하면 세탁실이 물 묻혀요. 점호하기 전에 빨래를 넣고 이제 점호 끝나고 빨래를 가지러 가면 빨래를 못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도난 방지에서 계속 있어야겠네요. 그쵸. 도난도 조금 많이 당하긴 하는데 아 그거는 뭐 못 잡으니까 어쩔 수 없죠. 저는 자취 이제 한 달 차지만 단점을 꽂자면 뭔가 외로워요. 밥도 다 해먹어야 되고 주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 생각해요. 엄마가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진짜 그래요. 일단 자취 식사는 저는 요리를 해먹는 편이라서 그런가 장을 잘 먹으면 저렴하게 먹어요. 매 끼니를 되게 저렴하게 먹는 편이고 먹고 싶은 메뉴를 먹고 싶은 만큼 해먹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아요. 자취율이 단점은 식재료가 남는 게 단점인 거 같아요. 예를 들어 양파 반 개 마늘 두 쪽 진짜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처치에 곤란해 버리거든요. 그렇다고 샀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는 또 아깝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기숙사는 일단 취사가 불가능해서 배달 아니면 외식을 많이 나가는데 애들끼리 애빵을 하면 일단 비용이 덜 드는 게 좀 장점인 거 같은데 단점은 이제 야채나 채소 그런 걸 일단 섭취를 못하니까 애들이 다 비리비리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학식에 보면은 꼭 10일 정도 다 들어있는데 야채는 오히려 자취생태에 먹기 힘들죠. 비싸서. 진짜 여러분들이 학식 먹어보지 말 것 같아요. 원래 학식이 뭐 맛있는 데도 있고 맛없는 데도 있지만 제 친구들은 별로 많이 안 왔더라고요.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안 가면 못 먹나? 맞아요. 그래서 힘들어요. 시간 이렇게 못 맞추면은 배달 시켜 먹어야 되니까. 근데 진짜 이거는 좀 큰 단점이네요. 기숙사생들의 준비물은 솔직히 박스 2개 정도 나오거든요? 왜냐하면 이불이랑 옷 그리고 생태폰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기본적인 질만 들고 가면 된다? 그렇죠. 그거는 완전 장점이네요. 그 한 학기만 쓸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. 기숙사는 확실히 돈이 적게 들긴 하는데 파오는 물품들이 더 많아서 나갈 때 짐이 많아지겠네. 원래 박스 2개로 시작했는데 나갈 때는 4박스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기숙사 빼는 날에는 거의 우체국 박스가 없다면서요. 힘들어요, 구하기. 박스 구하러 다녀요, 기숙사생 애들이. 그거에 비하면 자취는 좀 짐이 많긴 해요. 따로 살거나 챙기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사계절리 저희는 계속 사니까 그 짐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거 외에는 그냥 광주에 살면서 광주에 다 사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, 이제 사면서. 그릇도 사야 되고, 소스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. 지금 기숙사 비가 얼마 정도 하죠? 한 달 반 정도 사용했는데 한 50만 원?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자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관리비에, 전기세에, 보증 등이 워낙 요즘에는 높다 보니까. 근데 일단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은 처음 이사하거나 집 구했을 때 저는 한 150, 150은 보정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.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몰랐어요. 그 준비 물품만 사는데 100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자취 시작하면 일단 한 2년, 3년은 기본으로 자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살 수가 없잖아요. 좋은 걸로 사야 되니까. 또 고장나면 또 사야 되고. 기숙사 로망은 뭐 있으세요? 한때는 있었죠. 약간 기숙사생들이 모이면 자기만의 시그널이 있나 봐요. 그걸 약간 주고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받아본 게 없습니다. 기숙사에서 연애를 해보고 싶다가 로망이 된다. 그건 아니고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. 저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. 룸메들이랑 하프를 막 돌아냈는 거예요. 동명동 막 이런데. 처음에 기숙사를 들어갔을 때 서로 3명 있었었는데 다 다른 과였어요. 다른 과 친구들 생기고 안녕, 너 무슨 과야? 나 항공과인데 우리 나랑 친해지자. 이래가지고 제가 날을 정했어요. 일주일에 뭐 수요일 딱 정해가지고 이 날은 우리 같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녁을 먹어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된 거예요? 아니면은 아니, 처음 봤는데. 안녕, 나는 항공과 누군데 오늘 딱 우리 정하자. 수요일은 우리 밥 먹어야 돼 같이. 지금은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는 다 같이 친해져가지고 할로윈 파티도 하고 하플도 막 같이 놀러가고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. 내가 딱 자취 시작할 때는 아니, 코로나 때문에 딱 놀 때쯤? 끝나면 돼. 가야 된대, 집에. 그러면 친구 집에 가거나 이제 방을 잡고 놀거나 이러는데 친구 집에서 또 자고 오면 아침에 또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. 치푸짐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싫고 내가 만약에 자취를 하게 되면 나 이거 무조건 편하게 놀 수 있겠다. 편하게 음식으로 데리고 와야겠다. 이랬는데 와, 이것도 로망에서 다 벗어났어. 애들 왜 집에 한 번 데리고 안 치우고 가지. 음식물은 또 음식물대로 내가 다 버려야 되고 어쨌든 다 내가 편한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. 로망이 다 없어졌어요. 저는 요리를 좀 좋아하는데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. 요리한 걸 먹어보게 내주고 손님도 오면 상처를 주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로망을 잘 이루고 있지 않나. 네, 오늘은 저희가 자치대 기숙사 기숙사의 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기숙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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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